네 오늘 영상은 그 어쩌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서냐 학습서냐 학원이냐 그 사이에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학원 많이 다니다보면 또 독서가 잘 안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없어져서 좀 불안하거나 또는 이제 문제집을 푸는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어 또 독서 시간이 없어지네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고학년이 넘어가면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셋을 사실 고루 한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자꾸 부족한 것 같거나 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런 고민들이 드는데요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중고등 학습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책을 보고 또 입시 정보나 대학 정보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다 보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초등에서는 초등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인생에서 또 의미가 있는 이 시기에 해야 할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 고등용 컨텐츠를 보거나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구요 수능 대비를 위한 학습법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단기간 이런 학습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킬 위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현실질에 딱 접목을 해서 봤을 때 시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결과도 이제 사실 바로바로 내야 되는 중고등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과가 잘 나오는 스킬 위주의 학습법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서랑 학습서 그리고 학원 이 셋의 범주를 아이들의 학습 또 공부의 어떤 영역에 두고 있는데요 요 외에도 직접 체험하는 뭐 체험학습이나 디지털 영상 이런 것들도 학습의 범주에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지면학습으로 국한을 해보다 보면 그 책을 읽는 행위인 독서가 바로 지면학습 그리고 교과서 포함해서 문제집 이런 모든 학습서들도 지면학습 그리고 학원에 가보면 강의가 있긴 하지만 그 베이스는 역시 문제집이나 어떤 지면학습으로 된 결과물들로 이루어집니다 학습의 과정 역시 모두 이 셋의 공통점처럼 지면학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약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의 본질을 생각해보죠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행위입니다 책을 읽으면 일단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글자를 계속 해독해내기 때문에 문해력은 자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생각하면서 좀 제대로 책을 읽다 보면 사고력 또한 놀랍도록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성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치만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중고등학교 성적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초등 때 거의 책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나 문제집을 가지고 그리고 초등 시절이 지나서 중학교 정도부터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문해력을 키우기는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성적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학이나 일반 사회에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독서를 계속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갭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이슈에 이제 직면을 했을 때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이 사실 가장 빠르고 많고 뭐 이런 지식들을 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책을 통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이미 쌓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정답에 가깝게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서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교과 성적은 아주 일부분 인생 전체로 보면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에게 터득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로 된 것들을 빠르게 이해해서 학습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머릿속에 많은 사실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헤쳐나가는 힘도 좋고 그리고 그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으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는 그런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학습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학습서는 그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학습서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자주 보게 되고요 교과서 역시도 학습서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는 그 지식의 이제 화두들을 잘 모아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나이대에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책 가이드북 그런 생각이 들고 종종 이제 교과서 전체가 그 어떤 학습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정된 분량으로 좀 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주제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풀어 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담겨 있는 게 바로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베이스로 해서 내용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해당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 조금 더 방대한 양을 다룰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집을 이제 드릴과 그리고 스킬을 하는 뭐 그런 것들로 사실 이제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집을 통해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거나 배경 지식을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단원평가 같은 것들을 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제집을 발치해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시험을 보기에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학습서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학습서 다 쓰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학습서를 메인에 둘 필요는 없지만 학습서를 통해서 아이가 문제를 익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공부를 하고 났는데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학습서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아이가 모르고 아는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더 이제 지식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로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의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원서를 읽잖아요 읽고 사실 독후활동이나 워크북 같은 걸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뭐 장기기업과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도 학습서가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학습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제 단원평가를 취소해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 뭔가 연산 문제 같은 걸 내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발치해서 쓰기 때문에 그 수학학습을 할 때도 문제풀이에 학습서를 대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서를 아예 이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학습서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서는 이런 맥락으로 본질이 아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교과서에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고 배경 지식을 독해 지문 같은 것들로 또 채워주고 아이가 문제풀을 하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아는지 확인도 해보고 평가하는 요소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려면 좋은 흙과 물, 볕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독서가 하는 것 같고 뭐 영양제라든지 식물이 좀 곱게 못 자라 지지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학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원 얘기를 사실 종종 해왔고 아이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본 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은 시간도 있고 다녔던 시간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학원에 대한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원은 참 다양하고 그리고 종류도 많고 과목도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학원의 의미는 학교처럼 사실 같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근데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학습 교재도 있고 사실 커리큘럼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의 역할은 저는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 교육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실하게 배우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원은 아이가 더 배우고 싶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본인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 제가 이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아이가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성과를 좀 더 냉철하게 추정하는 것도 학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독서와 학습서 활동과 또 다른 어떤 활동인데 학원을 사교육의 어떤 큰 범주에서 학원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학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어떤 부분에서 또 필요한 생각도 들고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학원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의 보충학습을 채워 주는 개념으로 적당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곳이 학원이 아닌가 그게 학원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실 생각을 좀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그간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결론을 좀 간단하게 한번 내볼까 합니다 제가 네 자로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독서는 평생이고 초등 때는 그릇을 키우는 일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서는 현실적인 어떤 결과를 주고 그리고 실력을 평가해 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속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학원은 내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